세령씨, 그때 부탁한거 그거 다시 해줘요 아, 네 세령씨, 근데 한번 할 때 잘해줘요 내가 세령씨 뭐 첨삭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잘하자고, 응? 네, 알겠습니다 하, 치킨도 못 사먹네 흠, 누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냐 전단지네? 뭐야? 오븐 마루 치킨? 어, 엄청 싸네 맛있겠다, 여기서 먹을까? 일어나라 야, 일어나 아, 좀 자자 아, 빨리 일어나라고 오븐 마 야, 오븐은 무슨 오븐이야? 오븐 마루 시킨 거 왔어 응 오븐 마루? 뭐야, 뭐 시켰어 까루고, 순살 베이컨 아 내가 사먹는다, 빨리 와 아, 냄새를 왜 사먹지? 야, 나 한 번만 더 태워라 엄마 아, 야, 너 못 참아 아, 안 돼, 안 돼 안 돼, 참기로 했잖아 아, 안 돼, 안 돼 어우, 너로, 네 탓이야 아, 못 참겠어 아, 못 참겠어 그래서 못 시킬 건데 난 진짜장 베이크 난 윙봉 콤버레드 야, 짜장의 맛과 치킨의 맛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진짜장 베이크를 참는다고? 사진을 봐봐 이 윙봉 치킨 액기스만 모아놓은 이 윙봉 너 참을 수 있어? 야, 너 진짜장 베이크 그 소스 알아? 그 소스가 찐한 불만 특제 간짜장 소스야 그거하고 오븐 치킨 그 찐한 그 맛 있지? 그거의 조합 너 이거 모르는구나? 윙봉 콤버레드 치킨 액기스도 위에 매콤달콤한 특제 소스를 얹어서 없어질 때까지 손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 마스크를 쓰면서 느껴지던 답답한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두 장 베이크 윙봉 콤버레드 응, 진짜 잘해 응, 윙봉 콤버야? 응, 진짜 잘해 그냥 두 장 시키라고 뭐라고? 두 장 시켜 네가 시켜? 응, 나 안 시켜 나도 안 시켜 너가 시켜? 응, 싫어? 너, 너 차례야? 나도 물어봅시다 응, 너가 시켜야 돼? 안돼 거기 오븐 말고 너들은 못 참지 맑고드릴게요 радambre 막상아 두들 꼭 안나 мног oops 막상아 오늘 지같은